이에보수의 시작 작성 투, 좋아? 으님— 아 입니다 계속해 응, 며오흦 친구가 버머디 아 좋아 좋아 잘하옵소 너무 잘하지만 나 이제 너무 잘하는거cient 어떻게 생각해? 왜 배부르다 아휴 배아퍼 니가 따지면 에이치 조용히하고 오늘은 사진 한장 찍자 라는 표현하려고 너랑 나랑 사진 한장도 안찍었잖아 어허허허허 너무 쑥스러워서 말이지 말쑥스러웠기는 니가 출마하면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출마? 에에 어디 출마? 아우 인형나라 세계 아니지 그냥 지옥 거 그냥 출마 출마 아휴 나는 그런거 싫어 싫어 왜? 그냥 중국어나 잘할래 에에에 그러면은 에? 더 많은 티비 나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얼굴이 왜? 이쁘지만 얼굴이 빈대떡같아야 너 그러니까 이쁜거 다 알아 아이 쑥스러워 아이 쑥 아이 쑥 anyway 우리 공부하자 그래 오늘의 공부는 사진 한장 찍자 라는 얘기라고 그랬지?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봐 조금 어려워 쩔이장샹 쩔이장샹 어 이거 얼굴도 같이 돌아가면 조금 쉬워 쩔이장샹 쩔이장샹 샹 아니야 아니야 샹 샹 쩔이장샹 쩔이장샹 어 그 뒤에 하오마 하오마 그러면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혹은 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알겠지 어 나도 질문 있는데 사진 잘 나왔어요 어떻게 어 쩔다 하오 쩔다 하오 응 쩔가 찍다거든 한 번 더 찍어야 하면 쩔이장샹 이러면 돼 쩔이라는 부사만 넣어주면 돼 쩔이장 뭐야 뭐라 쩔이장샹 쩔쩔이장샹 난 어려운 건데 왜 그걸 물어보니 아유 곰돌이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 어 그럼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그래 자 여러분 쩔이장샹 하오마 야 옆길 퍼즈 으으으으으으.... 으으으 이.. asking 이거는 뭐냐고요 으아 뭐야 우리집에 가온 뭔데 잘살자 아 못살아 뭘 못살아 자, 혼녀석 포토젠이 사항 받겠습니다.